데이터표 기능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표 1번 예제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요. 감가상각액을 계산한 D3부터 D6 영역을 참조하여 잔종가치와 수명연수의 변동에 따른 감가상각액의 변화를 D10부터 I15 영역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 1에요. 제품명, 자동차, 구입가격, 잔종가치, 수명연수에서 감가상각액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잔종가치를 2천만원이 아닌 3천만원부터 5백만으로 값의 변화가 있고요. 수명연수가 10년이 아닌 5년부터 10년까지 값의 변화가 있을 때 감가상각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때는요. 값의 변화가 있는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계산식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계산식은 D6 셀에 사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D6 셀에 작성된 계산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거나 D6 셀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C9 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계산식이 작성되어 있는 D6 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D6 셀 클릭하고 엔터 누르셔서 계산식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는요. D6 셀에 작성되어 있는 계산식을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Ctrl-C 눌러서 복사 ESC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C9 셀이 오셔서 Ctrl-V 누르셔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계산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행과 열에 교차하는 셀에 수식을 연결하시거나 수식을 복사해 놓으셨다면 C9 셀부터 시작해서 값에 변화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통합이나 부분합이나 이런 기능들은 위쪽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 표는 가상 분석 안에 들어 있어서 좀 몇 번의 실습을 통해서 위치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데이터 표 클릭하신 다음 값의 변화가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가로로 입력되어 가로에 입력된 데이터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D6 셀에다가 값을 5년, 6년, 7년, 8년이라는 값들을 대입하실 거고요. 열 입력 셀은 잔존 가치가 입력된 D4 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각각 행과 열의 데이터 셀을 넣어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행과 열 연수와 잔존 가치에 따른 감가 삼각액을 구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 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데이터 표 2번에서는 데이터 표 1과 다르게 값의 변화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인데요. 이렇게 열만, 이자율만 값의 변화를 주었을 때 감각 삼각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미리 계산식을 작성해 놓은 게 있네요. 이 계산식은 좀 지우도록 하겠고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계산식을 바로 미리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계산식을 연결하시거나 계산식을 복사해 주시고 데이터 표 기능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값의 변화 왼쪽에 작성된 대출금 상한 금액표에서 대출금과 연, 이율, 기간에 따른 상한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상한 금액을 G6부터 G12 영역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차, 값이, 변하는 값이 두 개이라면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값의 변화는 열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는 실제 값을 표시할 영역 위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수식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연결하겠다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상한 금액이 계산되어 있는 C6셀을 클릭하셔서 엔터 눌러갖고 계산식을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C6셀에 작성된 PMT함수를 통해서 구해져 있는 수식을 범위 정하셔서 Ctrl-C 눌러서 복사, ESC 한번 눌러서 G5셀에다가 Ctrl-V 붙여 넣기 하셔가지고 수식을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값의 변화와 지금 수식을 작성해 놓은 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현재 값의 변화가 있는 건 열입니다. 열은 열 입력 셀은 이자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상한 금액을 계산할 때 데이파의 셀은 이자가 있는 연 이율이 있는 C4셀을 선택해서 C4의 현재 6%인데 4%부터 7%까지 값들을 대입해서 상한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예제에서는 값의 변화가 이렇게 두 개 행과 열로 두 개 값을 지정할 때는 교체하는 부분 클릭하셔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표 2번 예제처럼 값의 변화가 하나라면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쪽에 수식을 복사해 놓고 위쪽에다가 복사해 놓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